이마가 좀 심하게 많이 부어 있었어요. 정상적인 의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 환자로 생각이 돼가지고 축구공을 입고 그거를 바로 차는 형식이 있잖아요. 머리를 그렇게 가격을 했어요. 정상적인 의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몇 번 했죠. 한반도 뺏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